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에요 친구들 오늘은 페리가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의 세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귀여운 캐릭터들 그리고 어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친구들이 있는지 내일 빨리 보러 가볼까요? 귀여운 강아지 가을이랑 같이 사람 찍어주세요 고양이들 귀여워 꽃다춘 악사해도 된대요 페리 싸인했어요 다이노소 엄청 큰거다 티라이골 티라이골 아까 그 공룡이 변신하면 얘인가 봐요 파워레인저 다이노소 어 페리는 이런거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데 진짜 멋있어요 비핸볼케이노 다들 뾰족뾰족해요 여기도 타이거 랜스 모사있다 모사 모사체인지 모사렉스 얘가 변신하면 다이노소울 레튠 최근에 여기에 다이노소울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우와 이거 검 빛나는 거 봤어요? 얘는 총인데요? 오 들어가 감사합니다 아까 받았는데 히힛 히엄 콕코밍즈 오 이게 돌아가네요 다른 것도 보러 갈까요? 요괴워치다 요괴워치 친구들 요괴워치 섀도우 사이즈래요 여기는 이렇게 검 같은 것도 있네요 주작 구독 명화 천무 오 여기 있다 애니메이션은 여기 있어요 귀여운 냥냥이 나오는 요괴워치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 나오는 요괴워치인가봐요 근육맨이 나와요 여기 귀여운 디즈니 친구들이 오뚜기로 있어요 오뚜기 오뚜기 친구들 옛날에 베리가 어렸을 때 가족들도 다마고치가 또 나왔나봐요 왜 자꾸 울지? 레스토랑 간다 자서 맛있는 거 먹어 친구들 다마고치가 여기서 두 마리예요 신기하다 다마고치 베리 다마고치 타임 트래벨러래요 시간을 여행하는 친구들이래요 혹시 이 문으로 들어가면 뭔가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시간여행 에반이랑 무사했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이거 BTS 캐릭터잖아요 그쵸? 엄청 귀엽다 근데 나는 얘네 이름 몰라요 바다에 있는 거 있고 수염하는 것도 있고 물총 쏘는 것도 있고 소알라는 TV보면서 늘어져 있어요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봐 버스도 타고 있어요 버스 천천이 스페리 나 나 나 허잇 드래곤볼 에네르기 파 베리도 스펀지밥 될래요 짜 네 오바루 쏴지밤 요즘은 스펀지 쏭인가 밥인가 사랑해요 이거 원시 스펀지밥이랑 무지개 스펀지밥 뚱이도 있어 아 너무 갖고 싶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짱구야 놀자 이거 짱구 유치원 버스예요 짱구 어디있어 짱구야 어디있어 짱구 안녕 우리 도라에몽도 헬롯스타벅 친구들이랑 같이 잘 해가나봐요 잘 탐사기 짱구 고기 진짜 귀여워 우와 짱구 우와 짱구 우와 짱구 음 맛있어 오늘도 어기맛이 페꼬장이랑 엉덩이 탐정 엉덩이 탐정 엉덩이 탐정 진짜 엉덩이 탐정 엉덩이 탐정 진짜 엉덩이 탐정 됐어 진짜 엉덩이 탐정 친구들 여기 미미가 라푼젤 미미가 있는데 어른 라푼젤 미미도 있고 애기 공주 라푼젤 미미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인어공주도 있는데 여기도 애기 인어공주가 있고 너무 이쁘다 친구들 여기는 공주 미미 드레스 그리기 대회에서 입성한 친구들의 작품이 있어요 봐봐요 금발 금발 반반머리 그리고 이거 진짜 뭔가 르네스랑스 시대에 살았던 공주 모습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풍량 로봇 스티커도 주셨어요 짜잔 우리 주라기캅스 주라킹 안녕 우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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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제 어퀴아 땐이 오랜만이에요 어퀴아 땐이 오랜만이에요 바나나 너 너무 귀엽다 깡총깡총깡총깡총깡총깡 친구들 포드마켓에 온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인형 포드마켓이에요 바나나도 있고요 이렇게 깔 수 있어요 바나나가 울고 있어 베리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너무 귀엽다 아보카도 너무 귀여운데요 짠 이거는 수박 시원해 친구들 공룡점에 타유들이 갔나 봐요 공룡의 입에서 타유가 뿅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친구들 타유 3개 완전 터요 저기도 타요 저기도 타요 띠띠뽀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완전 많다 타유 3개 띠띠뽀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해 친구들 아까 베리랑 깡충깡충 뛰었던 콩지레비 친구가 이렇게 장난감으로 있는 거였어요 2층 집도 있고 버스, 아이스크림 버스도 있고 펜시업도 있고 푸드트럭도 있고 여기에 작은 토끼, 큰 토끼도 엄청 많아요 우와 귀여워 친구들 여기 베리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예쁘죠? 분홍분홍 베리가 좋아하는 에스더버니 아 너무 있어 아 너무 부드럽다 안녕 반가워 에스더 친구들 베리가 진짜 좋아하는 에스더 에스더 버니 사러 왔어요 아 뭐 사지? 이것도 살까? 친구들 진짜로 샀어요 베리 돈 주고 갑자기 충동 구매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캐릭터 라이선시 페어에 와서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베리가 사고 싶은 것도 샀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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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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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가위바위보! 자, 권상치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거 한 번만 더 틀려줘요! 하나, 둘, 둘, 셋!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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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여라! 에요! campus, chegou. stiffness, ting. 잠깐만~! 아! tactile 글쎄 city it's just old, 뭘 제일 잘 Simone.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이 색상 대단해 це фронти. terrorists, 타iese every dimeけて. 선생님, 놀자!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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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의 세계 와! 헬로